고행이라는 건 애고가 괴롭다고 하는 행위거든요. 애고가 괴롭다고 하는 행위를 알 여러분이 즐기시면 도인이 될까요? 고행을 하면 도인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애고를 괴롭힌다고 해서 도는 아니에요. 애고를 즐겁게 해주면 그러면 도일까요? 그것도 도는 아니에요. 애고가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도도 아니에요. 애고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애고의 욕구를 다 좌절시킨다고 해서 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도를 닦는다. 그러면 일단 단식. 일단 배고파? 그럼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여자 보고 싶어? 산으로 가 있어요. 또 뭐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만 해봐. 다 끊어버릴 테니까. 이게 소승도입니다. 다 끊어버리겠다. 욕망을 붕겨 죽이자가 소승 철학이에요. 그러면 나는 해탈할 것이다. 석가모니도 이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하셨죠. 석가모니도 하지 말라고 했던 법인데 지금도 여전히 모든 종단에 고행이 살아있어요. 왜? 뭐라도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성찍자인데 뭐라도 해야겠다. 명색이 도를 닦는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자기 껌수로 도를 상상하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욕망을 따르다 보면 욕심쟁이가 되니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럼 욕망을 거부해보면 도적이지 않을까. 나 며칠 굶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굶는 걸 즐기는 욕심쟁이에요. 굶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굶음에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그걸 즐겨요. 뭔지 아시겠죠? 사실은 변태가 돼가는 거예요. 고행을 즐긴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감각을 되게 즐기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는 뭔가를 성취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그런 변태적인 존재가 됩니다. 애고가 하자는 걸 안 해줘요. 좀 자자 그러면 안 재워요. 먹자 그러면 안 먹여요. 이게 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사실은 지금 이 참나와의 진정한 소통이 안 된 분이세요. 참나가 그렇게 살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참나는 뭐라고 하는데요? 양심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애고가 양심을 따르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정의를 구현하다가 괴로운 일을 겪죠. 그게 고행입니다. 진정한 고행 아시겠어요? 양심을 따르다가 애고가 곤란한 일 애고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면서 나갈 때 고행이라고 하지 그냥 애고를 괴롭히면 애고를 적치면 도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애고를 적쳤을 때 도가 나온다. 안 됩니다. 양심을 따르다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의연히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그게 고행이죠. 도전하는 것 S1 도구 좀 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